안녕하세요. 인삼티브입니다. 가장 빠른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빠른 자동차, 빠른 컴퓨터, 빠른 인터넷을 좋아하고 또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동물이 제일 빠른지 궁금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동물들에게 빠른 속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체로 먹이 사냥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기서는 육상 동물만을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0위는 야생당라기입니다. 귀여운 외모의 야생당라기는 약 290kg과 2.1m로 당라기보다 약간 크며 말과 좀 더 비슷합니다. 이들은 최대 시속 70kg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식용과 의약 목적으로 죽음을 당해 심각한 이기종으로 분류되고 있답니다. 9위는 말입니다. 기네스백에 따르면 텐실베니아주 그랜트빌에 있는 2008년 경주에서 위닝블루 라는 말에 의해 경주마 중 가장 빠른 속도인 시속 70.76km가 달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주마에 의해 야생당라기를 누르고 말이 고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8위는 캥거루입니다. 캥거루는 이동수단으로 호핑을 하는 유일한 큰 동물입니다. 레드 캥거루의 쾌적한 호핑 속도는 시속 약 71km입니다. 마른 동물 목록에 캥거루가 있는 것이 잘 믿기지는 않지만 당당히 파리의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7위는 아프리카 야생개입니다. 리카온이라고 불리는 이 개는 특히 사바나 및 기타 나무가 우거진 지역에서 유일한 육식표유류 동물입니다. 또한 페인팅 헌팅 덕, 케이프 헌팅 덕, 스파티드 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개는 1시간에 73km 이상을 달릴 수 있고 세계 최고의 경찰견 리스트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6위는 갈색 토끼입니다. 토끼를 가소평가하면 절대 안됩니다. 케이프 매토끼라고 불리는 토끼들은 올림픽 단거리 선수보다 두배 빠른 속도로도 달릴 수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토끼는 시간당 75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5위는 블랙벅입니다. 일반적으로 점프로 유명한 블랙벅은 영양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컷은 거대한 뿔이 있으며 암컷은 이염이 닥치면 무리에게 먼저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동물은 매우 빠르고 달리기 속도는 시간당 약 80km입니다. 4위는 누입니다. 와일드 비스트로 불리는 누는 매년 새로운 목초지로 이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야생동물 다큐멘터리에서 조명되었고 몸의 크기에 비해 다리가 얇아 보이는 동물입니다. 탄자니아 정글에서 서식하는 누는 82km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위는 가지뿔 영양입니다. 푸렁혼이라고 불리는 이 가지뿔 영양은 달리기를 통한 포식자 해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육지 표유동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름다운 뿔을 지닌 이 동물은 시간당 무려 88.5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2위는 스프링복입니다. 스프링복은 남서부 아프리카의 중간 크기의 갈색과 흰색의 영양 가젤입니다. 아름다운 뿔이 있는 이 동물은 매우 빠르며 시속 100km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4m를 공중으로 도약할 수 있고 최대 15m 수평거리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물 리스트 중 1위는 치타입니다. 치타는 시속 115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며 가장 빠른 육상동물입니다. 인간의 비교적 친숙해서 고대로부터 길들여져 사냥에 많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치타가 합법적인 외환 동물로 여기지만 위험은 주인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빠른 표류동물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먹이사냥이 주목적인 빠른 동물 중 육식동물이 의외로 적다는 사실입니다. 동물들에게 속도는 먹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먹이사냥에서 피하는 쪽으로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빠른 욕망의 주안점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